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월 31일 날 공병호TV는 팬데믹의 충격으로부터 서서히 회복서에 들어간 뉴욕 맨해튼의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담당 기자는 팬데믹 회복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가능성이 조금 낮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몇 분이 의견을 남겼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리 버터님의 의견입니다. 뉴욕시의 대학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친민주당계 기업들은 올여름이 끝날 때까지 모두 다 뉴욕으로 복귀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동안 공실이 많아져서 좀 내려갔던 아파트 렌트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을 떠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뉴욕으로 복귀해서 비싼 렌트와 세금 그리고 직접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직장을 다른 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또 주장했고요. 또 써니 제이님이란 분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를 이전해서 또 도심지를 떠나서 외곽으로 가는 추세이고 재택근무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중심지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는 완전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빨리 까먹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런 팬데믹을 경험했는가 싶을 정도로 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생활은 빠르게 정상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재택근무가 자리 잡는다고 하지만 대도시를 향한 거대한 그런 인구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피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왜 중요한 거 아니까 현재 예를 들면 뉴욕과 같은 맨하탄과 같은 부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그럼 구매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미래의 전망과 관련된 가설이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외곽으로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구입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빨리 망각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거대한 추세인 대도시를 향한 집중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구매를 하겠죠. 그런데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보고 리 제임스 님이 상당히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또 미래에 대한 가설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고 아주 피상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도심화는 더욱더 고밀도로 집적될 것입니다. 바로 4차 산업의 핵심이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이것을 위한 초고속 통신만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와 차량 자율주행 그리고 IoT, AI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의 5G 이상의 통신망이 요구가 됩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부상한 이유도 좁은 국토에 서울에 집중된 사실상 도시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차 산업의 최정점에는 스마트시티가 놓여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지역의 높은 고도의 고집적된 스마트 컴팩트시티가 가장 유리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 기술들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속하는 생활이 되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제가 지금 펼치는 주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존한 기술로는 이러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를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더 인구가 분산되어 살아가는 구조는 극도로 4차 산업 시대에 낮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더욱 고집적되고 고밀도화되고 고효율적인 컴팩트한 도시만이 스마트시티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환경 보존을 위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도 더더욱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나 글로벌리스트들이 추구하는 환경 보존과 4차 산업이 완성된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어떠한 지역에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기술을 실현하고 통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고집적 고밀도 도시화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대한 가설입니다. 다시 또 계속됩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 그렇게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IT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것이 리 제임스 님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이미 20년 전에 모바일 재택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 직업군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무실 공간 스페이스 비용을 절약하는 단기적인 이득이 있겠지만 회사 업무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도시에 주거지를 마련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또 가게를 열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분의 의견 가운데서 저는 리 제임스 님처럼 문명사 전체로 볼 때 고밀화 고집적화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큰 어떤 메가 트렌드를 행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맨하탄과 같은 도시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팬데믹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점점 도시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저는 이제 손을 드는 것이죠. 그러면 대도시 중심의 그런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다른 가수를 가지고 다른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리 제임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스마트 디티 4차 산업혁명 또 이런 부분들의 거대 도시의 발전 이런 부분이 상호 연관돼서 거대 도시를 향한 인구의 집중 현상이라는 것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3월 30일 날 내보냈던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취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취재한 것과는 대단히 많이 상치되고 배치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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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